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 애플은 아이폰14과 애플워치 시리즈8 그리고 에어팟 프로 2세대를 공개했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 보는 내내 왜 애플인가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애플 이벤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플은 애플워치 시리즈8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애플워치 시리즈8의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애플이 생각하는 스마트워치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었는데요. 애플은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건강과 안전에 집중한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새로운 애플워치 시리즈8은 디자인 측면에서 이전 버전과 큰 변경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레이즈 온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었으며 온도 센서가 탑재되었습니다. 애플은 이 온도 센서를 통해서 베란 위를 추적할 수 있다고도 전했는데요.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온도 센서가 하단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단과 상단에 두 개를 위치시킴으로써 외부 온도를 측정하고 피부 온도도 측정해서 온도 측정의 오차를 줄였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주요 특징 중 하나로 애플은 기존 추락 감지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킨 자동차 충돌 감지 기능을 새롭게 탑재시켰습니다. 애플은 이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 애플워치 시리즈8에 개선된 3축 자이로스코프와 고성능 가속도계로 두 개의 모션 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탑재된 센서의 성능이 개선된 건데요. 4배 더 향상된 성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새로 개발된 가속도계의 경우 256지까지 측정할 수가 있어서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감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단순히 충격을 감지하는 수준이 아닌 정확한 충돌 감지를 위한 알고리즘을 연구 개발했으며 애플워치 시리즈8이 감지할 수 있는 차량 충돌 사고는 전, 후면 충돌, 측면 충돌, 전복까지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단, SUV, 픽업 트럭이 애플워치 시리즈8의 충돌 감지를 적용할 수 있는 차종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플워치 시리즈8은 얼레이존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면서 배터리 가동 시간도 중요해졌는데요. 애플이 밝힌 바로는 18시간의 사용시간을 제공하며 저전력 모드를 사용할 경우 36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전력 모드의 경우는 애플워치가 제공하는 안전에 관련한 기능은 그대로 작동하면서 얼레이존 디스플레이와 자동운동 감지 등 사용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능 등을 비활성화하는 방식이라고 전했습니다. 애플워치의 저전력 모드는 워치OS 9을 통해서 애플워치 시리즈4 이상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애플이 공개한 애플워치 시리즈8의 주요 기능을 정리해서 살펴보면 운동 시 보폭을 측정해주고 수영을 할 경우 평형인지 배영인지 영법을 인지하고 또 운동 후 셀프 건조 기능도 있으며 심전도를 측정하고 수면 추적을 지원합니다. 또한 심박수를 측정하고 온도 센서를 통해서 체온도 측정합니다. 그리고 애플페이 결제도 지원합니다. 낙하 감지는 기존에 있었던 기능이었고 여기에 충돌 감지 기능이 더해져서 자동차 사고 시 일을 감지하고 사용자가 별도 조작을 하지 않을 경우 비상연락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운동 시 지면 접촉 시간까지 측정한다고 합니다. 애플워치 시리즈8의 알루미늄 모델은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실버, 그리고 프로덱터 레드 총 4가지 컬러로 출시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는 실버, 골드, 그래파이 등 3가지 컬러로 출시됩니다. 가격은 gps 모델이 399달러부터 셀룰러 모델이 499달러부터 시작됩니다. 북미의 경우 주문은 오늘부터 시작이구요 9월 16일 출시됩니다. 국내 애플 공홈에 기재된 판매 가격을 보면 41mm 사이즈는 599,000원, 45mm 사이즈는 639,000원부터 시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399달러가 현재 환율로 계산하고 거기다 10% 부가세를 더하니까 606,000원니까요. 네 환율이 또 환율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 참 사람 피를 말이네요. 애플워치 SE도 새롭게 출시됩니다. 컬러는 실버,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로 출시되며 후면 디자인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2세대 애플워치 SE는 운동 및 활동 감지, 방수 기능, 심박수 측정, 긴급 구조 요청, 낙하 감지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애플워치 시리즈 8과 동일한 모션 센서를 탑재해서 충돌 감지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디스플레이는 애플워치 시리즈 3보다 30% 정도 커졌구요. 애플워치 시리즈 8과 동일한 SA 시스템인 패키지를 탑재해서 이전 버전의 SE보다 처리 성능이 20% 향상됐다고 합니다. 2세대 애플워치 SE는 GPS 버전이 249달러, 셀룰러 버전이 299달러입니다. 국내 애플 공홈에 기재된 판매 가격을 보면 40mm 사이즈는 359,000원, 44mm 사이즈는 399,000원부터 시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할 애플워치가 나올 것이라는 루머가 있었는데요. 바로 애플워치 울트라가 공개되었습니다. 제품 공개 인서트부터 극한의 환경을 대응하는 제품이라는 걸 강조했는데요. 제품의 재질은 티타늄을 채택했으며 디스플레이 광화유류 역시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채택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사이즈도 49mm로 상당히 크구요. 탑재된 디스플레이도 2000니트 밝기에 Always-on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는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기존 애플워치보다 밝기에서 2배 이상 밝은 제품입니다. 측면에 액션 버튼이 추가되었고 버튼 동작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요. 사용자가 주로 사용하는 기능을 빠르게 제어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측면 크라운도 훨씬 커졌구요. 측면 버튼도 케이스 밖으로 튀어나와 장갑을 끼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디자인되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보조 스피커가 추가되었구요. 스피커의 음량도 키웠다고 합니다. 3개의 마이크가 탑재되었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바람이 부는 야외에서도 또렷한 통화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마 마이크 노이즈 캔슬링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정확한 GPS 수신을 위해 기존 L1 GPS에서 최신 L5 GPS를 추가했으며 여기에 최신 위치 확인 알고리즘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극한의 사용 환경을 고려해서 영하 20도의 차가운 환경 그리고 55도의 뜨거운 사막의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리고 나침판의 경우 단순히 방향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경유지 표시 기능이 있어서 마치 게임에서 우리가 미니맵을 보는 것처럼 특정 위치의 방향을 표시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경로 대집기 기능을 통해서 GPS 데이터 기반으로 왔던 경로를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기능은 전화가 되지 않는 통신망 밖으로 나갈 경우 안전을 위해서 자동으로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된다고도 하네요. 그리고 만약 다치거나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86dB의 사이렌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180m 거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이렌 소리를 출력해준다고 합니다. 수중 스포츠에서의 활용성도 증가되었습니다. WR100의 방수 등급 뿐만 아니라 EN13319 인증을 받음으로써 스쿠버 다이빙에도 대응하고요. 방수 성능은 최대 40m 잠수까지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잠수를 할 경우 자동으로 기피 측정 앱이 실행되고 수심 및 잠수 시간 그리고 수온도 표기해준다고 합니다. 애플은 애플워치 울트라의 높은 방수 기능을 통해서 스쿠버 다이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기능도 추가했는데요. 바로 휘이시 아웃도어가 개발한 앱을 탑재했습니다. 저는 스쿠버 다이빙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는 분들은 손목시계처럼 착용하는 다이브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애플워치 울트라가 이 다이브 컴퓨터 기능도 구현할 수 있다는 건데요. 감압 한계 및 과다 상승, 다이빙을 끝낼 때 필요한 여러 안전사항을 표기해주고 다이빙과 관련한 데이터를 따로 관리해주는 등 기존 스마트워치에서는 기대하기 힘들었던 강력한 사용성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애플워치 울트라는 gps 단독 모델이 없고 셀룰로 모델로만 출시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이즈가 커진 만큼 배터리 용량도 커졌는데요. 배터리 사용시간은 36시간이며 저전력 모드 적용시 최대 60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애플은 애플워치 울트라를 위한 새로운 워치페이스를 선보였는데요. 웨이파인더라는 이름의 워치페이스는 실시간 나침반을 지원하고 컴플리케이션을 8개까지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저저도 환경에선 야간 모드를 지원하고 야간 모드 활성화시 워치페이스는 빨간색으로 변경이 됩니다. 네 갑자기 군시절이 생각나네요. 애플은 사용자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워치 스트랩을 공개했는데요. 알파인 루프와 트릴 루프 그리고 오션밴드가 있습니다. 사용 목적에 맞게 최상의 착용감을 제공하기 위해 스트랩 제작에도 신경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가격은 799달러이며 북미 기준 주문은 오늘부터 가능하고요. 출시는 9월 23일입니다. 애플 공홈에 기재된 국내 판매 가격을 보면 114만 9천원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에어팟 프로 2세대가 공개되었습니다. 애플은 새로운 에어팟 프로에 에어팟 프로2라는 이름 대신 에어팟 프로라는 이름을 그냥 그대로 이어가기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어팟 프로 2세대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새로운 에어팟 프로에는 기존 에어팟 프로에 탑재되어 높은 평가를 받았었던 H1 칩의 후속으로 H2 칩이 탑재되었습니다. H2 칩으로의 변화뿐만 아니라 오디오 드라이버와 앰프도 바뀌었는데요. 그리고 이런 하드웨어적인 변화로 인해서 최근 트렌드로 급부상 중인 공간 음향 스페셜 오디오도 지원합니다. 여기에 아이폰의 트루뎁스 카메라를 사용해 사용자의 귀 모양을 측정해 스페셜 오디오의 퍼스널 프로필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어팟 프로에서 큰 호평을 받았던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2배 향상되었습니다. 주변 소리 듣기 모드도 지원하고요. 여기에 적응형 주변음 허용 모드도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하고 싶지만 또 주변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경우 시끄러운 소음의 강도를 줄여주면서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컨트롤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스템에 위치한 포스 센서를 통해서 이제 스와이프 터치 제어도 지원합니다. 터치를 통해서 기본적인 조작을 하고요. 또 위아래 스와이프 터치 조작을 통해서 음량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재생시간의 경우 완충시 노이즈 캔슬링을 활성화하고도 6시간 연속 재생이 가능하며 충전 케이스를 통해서 최대 30시간의 재생시간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에어팟 프로는 충전 케이스에 스피커를 탑재해서 에어팟 프로 찾기처럼 나의 찾기에서 케이스도 찾을 수 있고요. 내장된 스피커를 통해서 다양한 작동음도 재생합니다. 그리고 라이트링 케이블을 통한 충전뿐만 아니라 애플워치 충전기로도 충전할 수가 있으며 맥세이프 충전기 또는 qi 인증 충전기로도 충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249달러이며 주문은 9월 9일부터 출시는 9월 23일입니다. 애플 공홈에 기재된 국내 판매 가격은 35만 9천원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아이폰 14입니다. 아이폰 14은 총 4가지 모델으로 출시됩니다. 6.1인치의 아이폰 14과 아이폰 14 프로, 6.7인치 크기의 아이폰 14 플러스와 아이폰 14 프로 맥스입니다. 아이폰 14은 아이폰 13과 비교했을 때 디스플레이는 사실 차이가 없습니다. 아이폰 14 플러스는 크기 때문에 사이즈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기본적인 디스플레이 스펙 부분에서는 13과 14이 큰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개된 아이폰 14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갈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한데 일단 아이폰 14은 플러스 모델이 추가되면서 6.7인치 모델이 하다 더 생겼다는 것 외에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의 성능은 기존 아이폰 13과 동일합니다. 외형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탑재된 칩을 보면 아이폰 13 프로에 탑재된 AP15 칩이 아이폰 14에 탑재되었습니다. 물론 애플워치에서 보여준 충돌 감지 기능이 이번 아이폰 14에도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센서가 추가된 부분과 애플이 아이폰 14에서 적용시킨 2심 지원 여부를 제외한다면 아이폰 14은 아이폰 13 프로에서 논 프로 모델용으로 바꾼 제품이라고 봐도 이상할 게 없는 포지션입니다. 하지만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바뀐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카메라입니다. 12메가 픽셀의 메인 카메라가 업그레이드 되었고요. 포토닉 엔진이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에 조저도 촬영 성능이 49% 개선되었고 전면에 트루뎁스 카메라도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카메라들의 조리개 값이 낮아지면서 조저도 성능이 개선된 것도 있고 여기에 포토닉 엔진이 적용되면서 전반적으로 조저도 촬영 성능이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거기에 액션 모드라고 하는 조금 더 강력한 손떨방 모드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14을 정리를 해보면 아이폰 13 프로의 심장을 품었고 카메라 성능이 개선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개선된 카메라 성능에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되면서 좀 더 높은 사진 및 영상 품질을 제공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일반 모델 기준으로 성능은 향상되었지만 디스플레이는 그대로고 게다가 프로모션 기술도 빠져있는 등 조금 애매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14이 아이폰 13 프로의 심장을 가진 재탕이네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게 애플은 이번 아이폰 14에서 놀라운 기능을 하나 추가시켰습니다. 바로 위성통신 긴급구조 요청 기능입니다. 자 루머로 아이폰에 위성통신 기능이 추가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기능은 통신망이 없는 곳에서 위성을 통해서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이었습니다. 위성통신을 위해 필요한 고성능 안테나를 따로 장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애플은 이 기능을 사용할 경우 위성의 방향을 알려주고 사용자가 위성 방향으로 아이폰을 위치시킬 경우 위성과 연결이 되며 제한된 통신 대역으로 인해서 원활한 통신이 어려운 만큼 필요한 내용의 문자 전송을 통해서 구조 요청을 하는 기능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가 넓고 통신 음영지역이 많은 미국의 경우 이 기능이 어쩌면 사용자들에게 꽤나 어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단순히 구조 요청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통신 음영지역에 있을 때 나의 찾기 앱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위성을 통해서 수동으로 공유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일단 저 작은 스마트폰에 별도의 안테나를 사용하지 않고도 위성과 통신할 수 있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역시나 땅덩어리는 커야 써먹을 수 있는 기능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딜 가나 전화 하나는 잘 터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저 기능이 쓸모없는게 좀 아쉽긴 하네요. 아이폰 14은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블루, 퍼플, 프로덕트 레드 컬러로 출시가 되구요. 아이폰 14은 799달러, 아이폰 14 플러스는 899달러로 북미 기준으로 9일부터 주문이 가능합니다. 아이폰 14은 9월 16일에 출시가 되구요. 아이폰 14 플러스는 10월 7일에 출시가 됩니다. 애플 공홈에 기재된 국내 판매 가격은 아이폰 14 128GB 모델이 125만원부터 시작이며 아이폰 14 플러스는 128GB 모델이 135만원부터 시작입니다. 아이폰 14에서 씁쓸함을 느끼셨을 분들에게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폰은 프로를 봐야지 라고 말이죠. 애플은 갈수록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의 차이를 확실하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아이폰 14 프로의 가장 큰 특징은 사라진 노치 디스플레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애플은 노치 디스플레이를 없애면서 뭔가 좀 차별점을 두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아일랜드라고 부르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전면 트루엡스 카메라가 바뀌면서 부품 사이즈를 더 줄였고 노치 디스플레이를 없애면서 이 부분에 다양한 알림 창을 띄우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정해진 구역에 알림을 띄우는 방식이 아니라 어플에 따라서 알림의 종류에 따라 전면 카메라를 중심으로 다양한 알림 화면에 애니메이션을 적용하고 연출할 수 있게 한 거죠. 다소 밋밋해 보일 수 있는 전면 카메라 자질을 다양한 알림 애니메이션을 적용시키는 공간으로 만들면서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깔끔한 연출을 보여줬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변화를 보면 디스플레이의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노치가 사라진 것 뿐만 아니라 화면 밝기에서도 HDR 최대 밝기가 1600니트로 아이폰 13 프로의 1200니트보다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야외 기준 최대 밝기는 2000니트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얼레이전온 디스플레이도 지원을 합니다. 따라서 프로모션 기술과 연동해 얼레이전온 디스플레이 상태에서는 배터리 효율을 위해서 최저 1Hz까지 재생률을 낮출 수가 있고 잠금 화면 상태에서는 화면 밝기를 낮춘다고 합니다. 아이폰 14 프로에는 A16 바이오닉 칩이 탑재되었습니다. 4nm 공정을 통해서 제작되었구요. 경쟁사 모델 대비 40% 정도 성능이 앞선다고 했지만 경쟁사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는 없었습니다. CPU는 6코어로 2개의 고성능 코어와 4개의 고효율 코어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2개의 고성능 코어는 A15에 탑재된 코어보다 빠르지만 20% 적은 전력을 소모한다고 합니다. 또한 애플은 고효율 코어의 경우 동일 성능 기준으로 봤을 때 경쟁사 대비 3분의 1의 전력만 사용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물론 경쟁사의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5코어 GPU는 메모리 대역폭이 50%가 증가했고 이를 통해서 고성능 게임에 훨씬 더 적합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디스플레이 엔진이 탑재되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1Hz의 재생률 그리고 얼레이전 디스플레이 표시 그리고 더 높아진 최대 밝기 및 안티열레이싱을 탑재한다고 합니다. 아이폰 14 프로는 카메라에 상당히 힘이 실린 모델입니다. 카메라가 바뀌었습니다. 메인 카메라는 아이폰 13 프로의 12메가 픽셀에서 아이폰 14 프로는 쿼드 픽셀 센서를 탑재한 48메가 픽셀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2세대 OIS가 탑재되었으며 100% 포커스 픽셀도 갖췄습니다. 그리고 24mm의 초점기를 지원하고요. 아이폰 13 프로 대비 저저도 사진 성능이 2배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망원 렌즈와 울트라 와이드 렌즈도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에 내장된 플래시도 변경되었습니다. 뭐 이정도면 전화기가 바뀐게 아니라 새로 출시하는 카메라 발표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9개의 LED로 구성된 플래시는 이제 초점 거리에 따라서 패턴과 강도가 달라집니다. 이를 통해서 이전 세대 대비 최대 2배 더 밝아졌고 최대 3배 더 균일한 플래시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하드웨어의 변경과 함께 새롭게 적용된 포토닉 엔진을 통한 모든 카메라의 저저도 성능이 2배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카메라 관련해서 많은 설명이 있었는데요. 결국 메인 카메라의 변경에 따른 높아진 해상도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 성능을 기반으로 한 사진 및 동영상 품질 향상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14 프로는 A16 바이오닉 칩이 탑재되면서 성능이 향상되었고 디스플레이가 변경되면서 디스플레이의 퍼포먼스도 향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다이내믹 아일랜드가 탑재되면서 디자인과 사용성에서도 변화가 생긴 음 카메라 네 카메라 그쵸 전화가 되는 카메라입니다. 아이폰 14 프로는 스페이스 블랙 실버 골드 디퍼플 4가지 컬러가 출시가 되며 가격은 아이폰 14 프로가 999달러 아이폰 14 프로 맥스가 1099달러입니다. 북미 기준 주문은 9월 9일부터 진행이 되구요 출시는 9월 16일입니다. 애플 공홈에 기재된 국내 판매의 가격은 아이폰 14 프로 128GB 모델이 155만원부터 시작되구요 아이폰 14 프로 맥스 128GB 모델은 175만원부터 시작입니다.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발표라서 그런지 최대한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도 아마 제가 그동안 발표 내용 정리한 것 중에 최장 길이를 자랑할 것 같습니다. 발표 내용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밌잖아요. 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애플은 카메라를 정말 진심으로 잘 만드는 회사구나 라는 것과 대체 삼성이 문제일까 노태문이 문제일까 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아멘